단체 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디! 얼라이! 안녕하세요 앨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팬분들 이렇게 눈앞에서 보실 텐데요 한 분씩 개인 인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인사다 어마어마한 걸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 언니 잘해야 돼요 언니 스타트 잘 끊어야 돼요 스타트요? 저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이렇게 주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데뷔 초 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인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이때 느낌으로 해볼게요 Especially for you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특별한 이유 앨범으로의 침직하고 멋지고 멋지고 귀엽고 귀엽고 깜찍한 이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네 저는 이제 리뉴얼 된 버전으로 오늘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에버글로우의 우리 포둥이들의 미소천사 앤하벨 온거입니다 이거 중독적이네요 자 이론씨 잘준비했는데 저기 잘했는데 나 그냥 짧게 준비했어 아우 안녕하세요 저는 앨범으로에서 유니콘을 하고 파웨버전 좋아하는 콩 웰 이론입니다 지금 앞에서 아우를 한거에요?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깡총깡 아 왜 이런거야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에버골로에서 밝은 에너지를 맡고 있는 시현입니다 두 분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라고 자 점점 기대가 됩니다 왜 그래 안녕하세요 에버골로 춤추는 메인 보컬 뭐해하지 마세요 팬분들이랑 쑥한 거니까 괴짜MG 괴미아입니다 우리 페버골로 너무 좋아하는데요 우리 미아씨 자 이제 한 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샤 하지마 안녕하세요 저는 에버골로의 롱다리 좀비 아샤입니다 아 롱비 롱다리 좀비 좋아요 자 이제 앉아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펜문의